자, 통아저씨입니다. 러닝맨에서 너무 재미있게 게임을 해서 사봤어요. 자, 오늘의 저의 럭키! 과연? 과연?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와, 운이 좋네요. 여섯, 넷, 일곱번째, 일곱번째, 일곱번째만에 통아저씨 당첨이 됐습니다. 응?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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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